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진화 반도체 시장 다시 뜨겁게 달굴까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대주제죠 쫄지 말고 계속 모아야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 전에 잠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을 보죠 증권원 보시면 뉴욕증시 FOMC 압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3%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락겜이 요즘에 일본의 증시가 화랑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태형건설 이슈죠 워크아웃 관련해서 그리고 서민들은 가계부채의 휘청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억대 영봉 퇴직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대비가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통화정책이 역사적 피벗하고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태풀 시장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주춤해지고 바이오를 담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시장이 좀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해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 업종 상위 세마 상위 그리고 한정고시환율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금시세가 다시 또 오르죠 원자도 오르고 있고 구리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도 WTI 오르고 있죠 여기서 국내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모두 하락했죠 코스피는 2656.17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1.1%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891.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9% 하락 코스피 200도 357.3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1.1%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피 200 역시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사마페인트 상한가 같고요 에이프로젠 상한가 삼성전자 보압 에코프로 BM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삼성 SDI 신성 델타테크 뭐 이렇게 상승했고요 반면에 포스콜딩스나 에코프로는 하락을 했네요 2차전지주 참고하시고요 업정별 시세, 테마별 시세도 보시고 외국인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외국인 순매돈 포스콜딩스 SK하이닉스가 있고요 기관 순매수는 LNF, 위메이드 기관 순매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이렇게 있네요 합정목 보시면 상한가, 사마페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하암가, 테라사이언스, 상승, 적성, 고압은 대유 플러스, 하락은 기가레인 거래랑 상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대비 급락도 기가레인인 테라사이언스는 둘 다 이제 하암가를 갔네요 3차전지 상위로 보면 지금 좀 이따 코스피 맵을 볼 건데요 바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상위,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이런데요 완전 삼성전자만 보압이고요 SK하이닉스 2%대 하락 LG애널 솔루션 1% 삼성바이오럴스 1% 삼성전자우도 하락했고요 현대차, 기아는 무려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상승, 삼성 SDR 상승 반면에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콜딩스는 하락했네요 그리고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38,924.63포인트 플러스 0.35% 상승 중에 있고요 라스닥 종합은 16,028.3포인트로 진행 중에 있고 0.47%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500 같은 경우도 5,144.65포인트로 마이너스 0.09% 하락 중에 있네요 니케이 상승했고요 상해종합 하락, 상생 하락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참고하시고 시장지표 이어서 보시면 미국 원달러 한율이 1339.5원에 거래되고 있고 4.5원이 상승했죠 포스피미웹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만 지금 회색으로 회색빛입니다 고압이네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수영장입니까? 완전 물이 어마무시하네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5% 하락 LG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1% 하락 삼성전자우 마이너스 0.96% 하락 기아, 현대 하락 KB금융부터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다 나락같고요 거의 하락 카카오뱅크도 그리고 지주사 SK, SK스케어, 삼성룰산도 하락했고 네이버, 카카오도 하락을 했네요 삼성바이오루스가 하락 반면에 셀트리온이나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에코프로머틴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맵 보시면요 코스닥맵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덜하네요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1.31% 상승 알테오젠 3.47% 상승 HLB 1.78% 상승 리노공업 1.77% 상승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무려 12.63%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61% 상승을 했습니다 클래시스도 5점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하락 이오테크닉스 동진 세미캠 등등은 하락을 보이네요 단호 신소재도 그렇고요 이어서 S&P500 지금 장이 진행 중이죠 미국장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55% 상승 애플 0.82% 상승 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너스 1.95% 하락 AMD 마이너스 6%대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너스 0.7% 하락 메타 마이너스 1.9%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1.44% 하락 중에 있네요 반면에 아마존은 0.49%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뒷면에 뭐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이어서 피어 앤 그리드 탐욕 시술 보면 어...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이제 69포인트로 떨어져서 그리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해당 차트는요 SXL 월봉 차트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뚜껑을 따게 됩니다 어... 월봉이 그쵸 3월달 이거를 양봉으로 올리면 속적으로 갈 테지만 여기서 은봉으로 이번 달 마무리가 되면 뚜껑을 따게 돼서 하락을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5선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빵빵빵으로 돌파했던 이 돌파 지점까지 내려오든가요 아니면 어... 여기 1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있죠 세배 레버리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74.21달러 2022년 1월 1일 해고점을 돌파할 날이 오겠죠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언젠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빵빵빵 정산병으로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다시 쓰겠죠 그때가... 아마... 오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요 그래도 지금 하락한다고 쫄면 안되겠죠 평범한 인생을 바꾸려면 이런 두려움도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투자자로서 이렇게 은봉이 쓰게 되면 마음이 안 좋죠 무작정 상승하길 바라나 어떻게 인생사가 상승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 지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마음속에 추스리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은 엔비디아 AI 플랫폼 진화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반도체 시장을 다시 뜨겁게 달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 칩 제조 업체를 넘어 AI 플랫폼 업체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현재 시간이죠 엔비디아 CEO의 젠슨왕 검은색 자켓을 선호하는 젠슨왕이 블랙웰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AI 칩과 함께 이를 보다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었습니다 블랙웰은 기존 칩 대비 2.5배 상상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고요 엔비디아가 단순 칩 제조 업체를 넘어 이게 AI 플랫폼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죠 블랙웰 같은 경우는 AI 시대 새로운 엔진이라고 한번 명명해 봤는데요 블랙웰은 무려 2080억 개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억 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기존 H100보다 연산 속도가 무려 2.5배나 빨라졌죠 앞으로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력 소모는 H100보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젠슨왕 CEO는 블랙웰을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엔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죠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제 관점입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진화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진화는 반도체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아마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AI 칩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이 더욱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쟁은 더욱 심화가 되겠죠 경쟁이 심하다는 말은 그 와중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제품들도 생산이 가능하겠죠 보면은 하나하나씩 상체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 AI 칩 시장의 성장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신은 AI 칩 시장에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서버,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의 발전인데 블랙웰은 무려 2080억 개입니다 이게 말이 2080억 개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트랜지스터를 탑재하는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칩의 양산을 위해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고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신은 반도체 시장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반도체 경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진화는요 또한 경쟁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겠죠 AMD라든가 인텔 등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거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경쟁하면서 더욱 좋은 상품이나 제품들이 탄생하겠죠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SXL의 상승 가능성을 잠시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ETF죠 즉 IC 반도체 지수가 1% 상승한다면 SXL은 이렇게 3% 상승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진화는 반도체 시장 전체에 성장이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XL 또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SXL 조정 지금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도 지금 하락 전환했죠 흑산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봉도 지금 계속 지지선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거의 60선에 닿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입니다 조정 그러나 제 생각은 조정이 끝마쳐지면 이제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겠죠 아무튼 현재 SXL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SXL은 SOOXL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승할 가능성 5가지 첫 번째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 같다 세 번째 엔비디아 독점적 기술력 더욱 발전하겠죠 네 번째 데이터 센터하고요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SXL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첫 번째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인데요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죠 블랙웰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XL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의 회복인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침체세지만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등을 계기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시장 회복은 SXL 상승의 총매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엔비디아의 독점적 기술력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 아키텍처는요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죠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블랙웰 출시는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센터하고요 클라우드 시장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요소죠 데이터 센터하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는 AI 칩 수요 증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블랙웰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워크로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엔비디아에게 큰 성장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 요즘에 AI가 핫 이슈죠 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채택이 되고 있고 이는 AI 칩 시장의 성장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블랙웰은 자율주행 자동차, 챗봇, 그리고 의료 영상 분석 등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AI 시장 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항상 제가 SXL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변동성 SXL은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일반 ETF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 변동성이란 건 투자 시 높은 위험도 감수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금리 변동 금리가 지금 하락할 것 같다 라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6월 하락론 어... 어떻게 보십니까? 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금리가 그런데 상승하게 되면 SXL 가격이 부정적인 용량 끼치겠죠 주식 가격이에요 어... 그리고 반도체 시장 변동 반도체 시장 전체 변동에 따라 SXL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진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진화는요 반도체 시장을 다시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SXL은 IC 반도체 지수에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ETF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과 반도체 시장 회복에 따라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변동성이라든가 금리 변동이라든가 반도체 시장 변동 등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